미국에 갔는데 그냥 우리가 가면은 저는 그래서 백화는 같이 자주 가는 편인데 우리 남편은 휴가를 많이 못 받으니까 어쩌다 가면 2주에서 3주 사이야. 그럼 하이 한번 하면 끝이야, 애형은. 하이하고 뭐 이제 이렇게 그 정도면 이렇게 담가 이런 건 아니야. 근데 내가 뭐가 화딱지가 났었냐면 우리는 강아지만도 못해. 고모네 집에 그 시누네 집에 차밍이라는 강아지가 있어. 그런데 차밍. 그런데 집이 저택이 조금 대저택이에요. 그런데 갔는데 이상하게 그 애기들 그 강아지 배변 패드가 그 넓은 곳에 온 데 다 펴졌어. 그 배변 패드에서 오줌을 안 넣으면 그게 또라이지. 다 쥐는데 그거 못 찾아가면 그 강아지는 진짜 또라이야. 근데 우리는 보면 하이 한번 하고 이랬는데 딸랑딸랑 차밍이 와갖고 그 넓고 넓은 데 다 깔린 데서 거기다 오줌 한 번 찍혔다. 세상에 하이 한번 하던 사람이 오 마이 갓. 차밍 굿보이. 차밍 안락이. 차밍 안락이. 이거는. 굿보이 안락이. 제일 처음에 차밍 굿보이. 차밍 안락이. 차밍 난리가 난 거야. 한국 분이시네. 올 캐스테이 한번 하고. 아이가 그러니 내가. 열 받네. 이쁘게 했냐고. 그러니까. 내가 오죽하면 그럴 테니까 백영필한테. 야 백영필 너 내일 아침에 내가 저거 두껍게 깔아줄 테니까. 저기서 너 하면 너네 누나가 오 마이 갓. 내 동생 영필이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굿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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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막내 굿보이. 굿보이. 마이 브라더.